아휴 고생했어. 아휴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바라보는 코쿠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이동 봉사에 대해 말씀드릴까 해요. SNS에서 연예인들의 해외이동 봉사 게시글을 우연히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유기견 아이들은 국내 입양처를 찾게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끝내 입양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겨진 아이들은 몇 년이고 보호소에 갇혀있게 되거나 안락사 혹은 늙고 병들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외 입양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해외 입양이란? 해외에서 입양의 기회를 잡아 입양처나 혹은 해외 임시 거처로 떠난다는 의미예요.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한국의 유기견 아이들을 돕는 여러 단체들이 존재해요. 해외 단체와 국내 단체가 힘을 합쳐 아이에게 좋은 입양처를 알아보게 되죠. 해외 이동 봉사란? 이렇게 해외로 떠날 기회가 생긴 아이들은 각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실질적인 주인이 없기에 해외로 이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목표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은 지역으로 출국하는 분들이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해외 이동 봉사예요. 해외 이동 봉사를 하기 위해선 떠나는 아이와 목적지가 같아야 하고 아시아나 혹은 대한항공편이어야 가능하다고 해요. 해외로 떠나야 할 아이들은 지금? 해외로 떠나야 하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을 갖춘 봉사자가 나타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요. 제가 봉사를 다니고 있는 유사천의 경우에는 몇 개월 되지 않던 아이가 훌쩍 자란 후에야 겨우 해외로 떠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유기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중에 정말 귀한 봉사로 손꼽히고 있죠. 아이들이 해외로 도착하기 전 행여나 입양 계획이 취소가 될까 맘조리며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해외 이동 봉사는 어렵지 않을까요? 유사천에서는 봉사자분들이 조금만 일찍 공항으로 와주시기만 한다면 그 외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모두 준비해 주신다고 해요. 단연간 아이들의 해외 입양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많은 봉사자분들이 유사천과 함께한 후 보람찬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코로나로 하늘길이 뚝 끊겨 출국이 꽁꽁 막혔던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출국해야 된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해외로 떠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해외 이동 봉사에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은? 아래 게시글에 유사천 해외 이동 봉사 신청 방법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신 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코쿠를 바라보며 힐링도 하고 코쿠와 같은 유기견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천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코쿠와 함께 바라봐 주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